무슨 일이야 고민거리에서 일단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떨림이랑 행복을 느끼게 해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다고 그럼 일단 들어봐 몇 가지 중요한 규칙들을 정해줄게 이걸 기억해놔 너에게 중요한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처음 널 봤을 때 그 첫인상이 중요해 꿈인듯 안 꿈인듯 부담스럽지 않게 둘만의 시간에 조그만 기억을 남길 수 있게 둘만의 기억이 가득히 Talk about it Talk about daily Talk about clothes 또는 talk about 넌 자연스럽게 니가 들어가게 스며라이처럼 부드럽게 셔츠에 슬랭식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게 잠깐 들어봐 부드러운 톤은 더 무슨 말을 하던지 너가 될 수 있게 너가 될 수 있게 점점 노력해봐 그리 어렵진 않나 그 순간 너를 놓치지 않도록 새로운 느낌에 널 보여주는 건 어때 꿈인듯 안 꿈인듯 지루하지 않게 내게 그 시간이 커다란 기회로 남을 수 있게 새로운 느낌 덜 널 벗을 때 그 모습에 설렐 수 있게 꿈인듯 안 꿈인듯 부담스럽지 않게 그만의 시간에 조그만 기억을 남길 수 있게 그만의 이야기를 가득히 그만의 시간에 조그만 기억을 남길 수 있게 그만의 이야기를 가득히 그만의 이야기를 가득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